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재닷컴의 조새빨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8월 30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틀 연속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려 4일이나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좀 장관이 일할 수 있게끔 그냥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바쁜 장관을 불러다가 질문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죠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특히 몇몇 의원들의 질문은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문은 너무나 저질이어서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였는데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출장비를 문제 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출장비로 4,800만원을 썼는데 하루 1,600만원 꼴이다 그리고 일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미국 현지 사람을 만난 건 일주일 동안 3일밖에 안 된다 3일은 공쳤어요 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총 4명이 갔습니다 한동훈 장관 포함해서 수행원 3명 총 4명이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을 다녀왔는데 총 4,84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1인당 약 1,200만원이 든 것이죠 자 이 1,200만원에 비즈니스 항공권과 숙박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1인당 1,200만원씩 7박 8일 일정의 출장을 다녀왔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의 출장비용이다 매우 타이트하게 아껴서 다녀온 것이죠 아니 요즘 항공권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도 아니고 비즈니스 항공권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자 그래서 1인당 1,200만원이면 하루에 1인당 약 150만원 수준으로 쓴 것인데 이게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일정이 느슨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7박 8일 동안 3일밖에 안 만났다 이건 굉장히 사실을 왜곡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무부가 8월 초에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법무부 장관 미국 출장은 사이버 범죄 그리고 금융범죄 등 형사사법 공조 강화 그리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해서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자 그래서 출장단 규모를 전례에 비해 굉장히 최소화했고 또 출장단은 총 11회의 공식 일정 자 여기에는 기관 방문이 7회입니다 그리고 외교부 고위관계자 면담 3회 그리고 참전비 헌화 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총 11회의 공식 일정을 아주 촘촘하게 소화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현지인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FBI 국장을 그냥 현지인이라고 말씀하실 순 없죠 현지인을 만나고 왔다라고 이렇게 퉁쳐버립니다 항상 김의겸 의원 방식인데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FBI 국장을 그냥 현지인이라고 말씀하실 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만난 미국 법무부의 2명의 차관보는 2명 다 상원 인준을 받는 자리이고 저와 1대 다로 회담을 한 것입니다 그쪽 일정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의겸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법무부 장관은 못 만나고 왔느냐 이걸 따져 묻는데 자 원래 목적은 미국 법무부 장관 메리 겔런드를 만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출국 이후에 무산이 됐어요 속된 말로 빵꾸가 난 겁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묻는데 한동훈 장관 저의 출장의 가장 큰 목적은 FBI 국장 면담이었고요 자 여기에 김의겸 또 끼어들어서 말을 자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 장관의 전립선 수술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한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미국 법무부 장관 이분의 개인적인 치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의겸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네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저렇게 뛰어났습니다 이분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받느라고 한동훈 장관을 못 만나겠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모든 미국인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뛰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장관 일정을 공개하는 것과 아니 미국 법무부 장관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했다더라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못 만났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이걸 봤다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아주 개인적인 아주 내밀한 영역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것 같다 두 번이나 지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김의겸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 뛰어놨더라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수술 받느라고 때굴때굴 굴러서 한국 장관 못 만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술 일정이 7월 7일이에요 한 장관 만나기로 한 건 7월 1일입니다 6일 전입니다 저는 굉장히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제가 한번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국소 마취하고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입니다 아니 이런 수술 받자고 한동훈 장관을 미국까지 오시게 해서 워싱턴 바로 앞에 지척에 있는데 약속을 취소했어요 너무 큰 결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너무나 유치찬란하지 않나요 아니 요즘 수술 굉장히 간단한 수술 많습니다 뭐 하다못해 라식, 라색 수술도 아주 간단하게 끝나죠 그러나 그 수술을 받고 나면 거의 하루 이상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아주 옥신옥신 통증이 큽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전에도 굉장히 신상이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수술은 30분 만에 간단하게 끝나는 수술일지 몰라도 수술 이후에 개인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그 기간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길 수가 있죠 아니 수술이 간단하게 끝난다고 수술 아니 뚝딱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공식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아니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미국 정말 법무부 장관의 그런 이런 개인적인 수술까지 언급해 가면서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공격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김의겸 이 사람의 수준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이런 시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의 답변은 원래 갈 때 FBI 국장과의 면담이 어렵게 성사되어서 그 일정을 중심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의 그 만남 일정은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로 미국에 간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니 미국의 법무부 장관 만나지 못하면 갈 목적이 없습니까 제가 그런데 계속 아주 정말 무식한 김의겸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 수 있겠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봤다 추미애 장관에게는 일개 장관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며칠 전 최강욱 의원과의 대화에서는 스스로 일국의 장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화를 내셨던 분입니다 이 정도 자존심 강하신 분인데 이렇게 태평양 건너서 지척에 있는 장관을 전립선 비대증 수술한다고 안 만난다 이거 미국 정부에 항의했습니까 너무나 유치하죠 도대체 남의 나라 법무부 장관의 전립선 비대증까지 이 국회에서 언급할 사안입니까 이걸 가지고 미국이 항의를 하라고요 정말 이게 국회의원이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다시 점잖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원님 여기서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질병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대 7로 회담을 했고 반독점 국장과 형사 국장 둘 다 상원 인증을 받는 차관보입니다 그쪽에서 저에게 충분히 예우를 한 회담을 한 것이고요 거기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실질적인 결과도 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의겸 계속 또 이렇게 우깁니다 넘버원을 못 만났으면 넘버투라도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만났느냐 자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의 직제표를 보여줍니다 자 빨간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한 장관이 만난 사람입니다 상원 인준? 네 맞아요 그런데 저런 차관보가 12명입니다 서열로 따지면 10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한 장관 뒤에 배석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 여기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대 서열 몇입니까 대략 5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열 10위 밖에 있는 사람이 국회에 앉아 있습니까 다 밖에 있죠 한동훈 장관이 미국까지 가서 서열 10위 밖의 정말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그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런 꼰대가 있습니까 지금 서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관보가 12명이면 그 12명이 다 같은 서열이겠죠 그리고 미국의 법무부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미국이 그 연방 아니 미국 연방 그 안에 모든 형사사법 시스템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자리인데 아니 서열 1, 2, 3, 4, 5위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식한 잣대죠 자 이에 대해서 한 장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의원님 미국의 반독점 국장이라는 지위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미국 전체의 반독점국을 통하라는 자리거든요 자 김의겸 다시 말을 자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니까 뉴욕 남부경찰청도 가셨어요 서울 남부지검하고 기능과 역할이 비슷해요 자 그런데 검사장도 못 만났고 차장도 못 만나셨어요 금융조사 1부장 2부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의실 사진을 보여주는데 바로 저 사진을 공개하면서 자 이럽니다 보면 회의실에 사다리도 보입니다 생수도 저렇게 쌓여 있고 뭐 갖다 먹고 싶으면 갖다 먹으라 이겁니까 저거 회의실 맞습니까 창고 아니에요 그런 곳에 일국의 장관께서 가셔서 저런 곳에서 푸대접 받았는데 이건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 낸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기도 바쁠 텐데 저기를 도대체 왜 가신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간에 도는 말이 딸 문제와 처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는 그런 말까지 나옵디다 자 여기서 한 장관 정말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진에서 FBI 국장을 만난 건 쏙 빼셨네요 FBI 국장 자체의 일정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한미 간의 현안 지금 말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에 대해 실용적인 답을 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빨리 시급하게 한 것은 새 출발을 하면서 지원 공조 체제를 빨리 갖춰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FBI 그리고 법무부의 형사국과 반독점국 뉴욕 남부경찰청 아까 사진 속 그분들은 증권 담당 헤드들입니다 증권과 가상화폐의 헤드 즉 책임자들인데 연방의 범죄를 담당하는 3대 핵심 부서의 헤드들을 한방에 장관이 가서 만나고 온 전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전 박범계 장관의 일정과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고요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이 정도로 고위직이고 또 이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들과 연쇄 회동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격을 자랑하러 간 것이 아니고 아주 프랙티컬한 이유로 무슨 국격 자랑한 거 간 거 아니지 않느냐 나는 실용적인 일 때문에 간 것이다 이런 프랙티컬한 이유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저쪽에서 FBI 국장 면담 일정이 먼저 나왔고 법무부 장관 일정은 7월 일정 때문에 유동적인 상태로 갔고 또 수술 때문에 10일 이후로 저쪽에서 원해서 그 이후에 보자고 했고 미국에서 그 대신에 상원 인준을 받는 아주 핵심적인 반독점 국장과 형사 국장 이들이 밖에서 보면 다 알 겁니다 이들이 서열만 가지고 얘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일대다로 회담을 한 겁니다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의 답변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정말 김의겸 의원의 수준 대체 해외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인가 도대체 해외의 어떤 미국이란 정부가 이 연방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에선 실무적으로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뭐 가상화폐 금융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왜 미국과의 공조가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식의 아주 소설 쓰는 듯한 이런 질문을 퍼붓는 김의겸의 수준 그 수준이 얼마나 저질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이런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관련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회수가 거의 40만 회를 육박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